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한번 플레이 해보게 될 게임은 자 스타트 벨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을을 첫날이고 내일은 맑고 아름다운 날이 될 거라고 하네요 오우 예아 야 그래도 지금 월초라고 또 기분 되게 좋다네요 예 월초라 뭐 월급이라도 들어왔나봐요 기분 되게 좋다고 하고 희귀한 씨앗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바로 네 심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? 많이 아주머니가 찾아왔구요 음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야 보름달 친절한 이웃에게 부탁하고 싶은게 있어서 들렀어 있잖니 지금 내 염소들에게 안녕이라고 말하게 가르치고 싶은데 개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인 동글당근을 주지 않으면 영 집중을 안하시보니 그래서 나는 광산에 들어가기가 너무 겁이 나서 기회가 되면 동근당근을 하나 구해다 줄 수 있을까? 라고 하네요 어 오전 9시에서 5시 사이에 당근을 가지고 집에 오면 될 거라고 합니다 하나면 되겠죠? 지금 하나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... 어 마침 딱 하나 있네요 5시까지니까 일단은 농장 조금 관리하다가 5시 대충 되면은 농장에 한번 들러보면 될 것 같아요 어 동물들을 돌보지 않을 때는 부엌에서 이런저런 실험들을 해보곤 해 우리가 친구가 되었으니 내 레시피 중 일부를 너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어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라고 하면서 맑은국 레시피를 알려줬구요 어 아 캐시백 상품 네 이렇게 해서 330골드 네 다시 돌려받았구요 음... 어쩐지 요즘 이런 일이 없다 했다 그래 애들 나올 때 됐지 그래? 아이 그래 밖에서 뛰놀자 애들아 아침부터 그래 컨디션 되게 좋지 오늘? 어 가자 예 일단 쓰담쓰담 해줄 애들은 다 해주고 안쪽에 들어가면은 두 마리는 그래도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깃털 하나 오리알 두개까지 깔끔하게 챙겨주고 퀘스트해서 있는게 만일 부탁이죠 네 이거는 나중에 수행하면 되겠죠 어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이거하고 해가지고 하나 둘 그 다음 달걀은 안쪽에 좀 넣어놓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차우더는 내가 어쩌다가 이걸 가지고 있지? 잠깐만 어저께 이거 선물 주로 다니려고 했다가 못췄었나? 아 이게... 어 저번에 플레이한게 좀 시간이 지났다보니까 기억이 잘 안나네요 네 뭐 일단 있으니까 나중에 좀 적당히 써먹으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이거랑 이거 여기다가 넣어놓고요 자 얘들아 가만히 좀 있어볼래? 일단 돼지들은 좀 밖에 몇 마리가 있는데 소는 여기에서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염소 한 마리는 대관절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가 안 보이고 있어요 어 잠깐만 이놈인가? 안에 들어갔죠? 오케이 그래도 무난하게 잘 해결된 느낌이네요 일단 이거 닫을거 다 닫고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야 어우 야 오늘 어우 이번 영상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도 지금 작물들의 상태가 다 개판이 돼가지고 일단은 작업할거다 작업해주고 지금 키워야되는... 와 여기는 그냥 싹 쓸려나갔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석류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대체 왜 이러는거지? 아니 얘는 왜 계속 석탄이 열리냐? 진짜 벼락 맞았다고 이러는거야? 네 아 이거 되게... 뭐 놔두다보면 알아서... 알아서 나아지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든가 하겠죠? 근데 설마 저거 그냥 계속 그대로 있을리가 일단은 희귀한 씨앗 하나 챙겨보고요 그 다음에 거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게 몇개 있던거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 희귀한 씨앗 같은 경우는 7번으로 한 다음에 이쪽 끝머리에다가 한번 심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물을 줬는데 물이 좀 티가 안나네? 아 준건가? 지금 유지되고 있는 밭이었으니까 준거긴 하겠네요 네 일단 이거 하나 챙겨오는 걸로 하고 아 맞다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침을 시작했어야 됐는데 커피를 커피 마시는걸 깜빡하고 까먹었었네요 자 자 그리고 이제 내년 봄까지는 더이상 볼일이 없을거 네 더이상 수확을 못하는 커피콩 저기에다가 넣어주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음 선물 한번 돈 다음에 귀찮다고 인벤정리를 안 했었나봐요 아 뭐가 되게 잡다하게 있네요 이게 좀 자 일단 이거 하나 여기다가 넣어두고요 미끼 4개 어 고기류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충분히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은 다음에 이제 길러야될거를 잠깐 생각을 해봐야되는데 옥수수는 지금 심어놨었죠 옥수수는 심어놨으니까 기를 필요 없을거고 그 다음에 어 아이고 헤이즐러 오랜만에 보네요 옥수수는 필요없고 호박 무조건 길러야되죠 무조건 길러야되는거 하나 그 다음에 어 일단 보면서 한번 확인해보는걸로 합시다 아 반갑습니다 예 돈 물건 많이 준비해놓으셨죠 일단 호박을 20개 구매해두고요 크랜베리 같은것도 좀 괜찮고 이번에 새로 생긴게 아 티초크 이게 새로 생겼나 일단은 포도를 아 맞다 쉬프트였지 네 포도 10개 그 다음에 어 아 마란스 해바라기 밀 크랜베리 그 다음에 마 청경채 가지 옥수수 가지도 10개정도를 구매를 해놓는 걸로 하고 달걀 하나 그냥 팔아야되나 깃털 이거는 따로 뭐 가공해서 쓰고 그런거 아니죠 그냥 이거 하나 팔아서 인벤을 좀 만들어 인벤토리를 좀 남겨놓는 걸로 할게요 자 이제 아티초크 10개 음 포도 10개 구매해놨었고 8개씩 사는게 낫나? 아이 몰라 그냥 이렇게 갈래 네 어 어디보자 해바라기 여름 혹은 가을 밀 근데 밀씨앗이 이게 여름에 심는다고 되어있는데 가을에도 자라긴 하나? 표기 오류 때문에 여름에 심는다로만 나오나? 네 좀 되게 되게 좀 애매하네요 일단 크랜베리 10개 심어두고요 음 지금 같이 64 곱하기 60 64 더하기 64에서 128개 정도를 더 수용을 할 수 있죠 아씨 많기도하다 허허허헣 어 그냥 그 간단하게 심을만한 것 좀 많이 사놓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요정씨앗을 80개 정도만 좀 구매를 해가지고 네 가보는 걸로 할게요 아 잘못 샀나? 요정 씨앗이 저 가공이 안되면은 비싸게 팔아먹지를 못해갖고 좀 아니 근데 뭐 어차피 지금 돈은 축산업으로 거의 다 벌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 좀 심어놓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일단 집에 있는 걸로 좀 해결을 해보고 안된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들러봐야 되겠네요 인벤토, 인벤토리 지금 꽉 차있죠 어디보자 일단 호박 먼저 좀 시작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7번 8, 8, 8, 24 4개 더 사올걸 그랬나? 일단 23개 필요하긴 한데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하죠 자 일단 진흙 하나 더 얻었고 하나, 둘, 셋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8번으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 아래쪽 부분에는 10개씩 심을 수 있죠? 아아 여기다가 하면 안되는데 실수로 저거 땅을 잘못 팠네요 잘못 팠어 잘못 팠어요 네 어디 보자 일단 호박은 이렇게 해두고 고급비료 8개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놓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제작 쪽에서 이제 기본 비료 말고도 좀 만들만한 게 있나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성장 촉진제는 너무 좀 재료가 괴랄해가지고 힘들어 보이고 그냥 기본 비료만 쭉쭉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한 4개 정도만 만들면은 충분하다 못해 남아 돌겠죠 자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엔 가지샷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두고요 크랜베리샷 이 친구들은 여기쯤에다가 다 심어놓으면 되겠죠 야 근데 이거 자파점 한번 더 들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턱도 없이 부족하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두 개 그 다음에 포도 같은 경우는 격자를 타고 자라나서 지금 가는 길을 막으니까 이쪽 이쪽 이런 식으로 드나들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일단 하나 잠깐만 그래 그래 좋아 좋아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두면은 뭐 무난하게 지나다닐 수 있겠죠 일단 이거는 아래쪽에다가도 똑같이 진행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아아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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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예 알아서 잘 잘하겠지 그래 어 알아서 잘 잘하겠지 그래 어 걸음 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어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그 농경 그 기술이 되게 높은 예 한 10레벨 찍었으니까 알아서 잘 자랄 거예요 아마도요 네 아 저거 또 귀신같이 한번 까먹었었네요 어 일단 이러면은 밭작업은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 말라죽은 애가 하나 있는데 얘는 좀 걷어내주는 걸로 하고요 자 야 벌써 2시야? 아우 지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아 지금 많이 농장 갔다 와도 시간이 있을란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가지시야 3개 추가해주고요 딸기시앗 안되고 얘 안되고 어 옥수수는 지금 심어놓은 걸로 끝내면 되고 청경채 하나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아 맞다 비트 이걸 또 까먹을 뻔했네 네 비트시야 저번에 사놓은 게 좀 있었죠 자 음 일단 가지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도 네 좀 더 심어두는 걸로 하고 비트하고 이제 아티초크 여기에다가 심어두고 어 여기 남은 부분은 요정시앗으로 네 간단하게 좀 채워놓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비트 같은 경우는 여기를 꽉 채워주는 걸로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앞에 가려가지고 지금 잘 안보이긴 하는데 여기랑 여기 빈 땅인거 맞죠 자 어어 네 어우 네 약간 좀 그 조작에 실수가 좀 있었나봐요 어 이거 하나 둘 셋 넷 깔끔하게 끝내두고 9번으로 해서 쭉 심어두는 걸로 합시다 일단 이러면 작물은 다 심었고 남아있는 작업은 그 네 만이동장 한번 들렀다가 집에 와서 제가 그 처리를 해도 되니까 이제 그거 동굴당근 하나 챙겨가지고 네 만이동장으로 한번 가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근데 이게 마지막이었나?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야 지금 새칼도 하나 구한 김에 언제 한번 언제 한번 광산 가가지고 네 몬스터 좀 썰고 댕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우 그 다음에 잔디가 아주 아름답게 자랐어요 네 이제 가을 지나가기 전에 겨울철 오기 전쯤에 얘네 싹 다 베가지고 그 수확해 놓으면은 애들 먹일 건초는 네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 부족하면 그냥 농장 가가지고 어떻게 해결해봐도 되구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만이상점으로 동굴당근을 가지고 왔는데 선물로 주면 되나 그냥? 응?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설마 설마 날렸나? 저기 아니 저기 아니라 그 뭔가 딴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된 것 같거든요 시간이 안 맞았거나 5시에서 9시까지 사이라고 안 했나? 낮이었는데 내가 이거 잘못 본 건가? 네 일단은 동굴당근을 한번 찾아보고 어 그 다음에 어 근데 아이 뭐 길이 미로냐 이거? 뭐 미로요?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해? 아 이거 참 나무를 하도 많이 심어놨더니 길이 그냥 막 난리가 나네요 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됐고 일단 문 좀 닫아놓는 걸로 할게요 송로버섯 2개 네 깔끔하게 잘 놔뒀네요 어 3개 4개 아싸 네 몇 개 더 추가적으로 챙겼고요 시간을 잘못 맞춘 것 같아요 네 아마 시간을 좀 잘못 맞춰가지고 반응이 영 떨떠름했던 것 같고 이거 내일까지 유지가 되나? 지금 동굴당근이 음 동굴당근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죠? 네 일단 마지막으로 작물 창고까지만 어 찾아보고 네 없으면은 없는대로 내일 당장 구하러 가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내일까지 그 퀘스트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그렇게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네 없네요 여기다가 물이나 좀 주고 네 그 다음에 한숨 푹 자는 걸로 합시다 어 일단 이렇게 됐으면은 어 물 준거 다 줬고 당분간 수확할 일도 없으니까 네 나시나 아니면은 뭐 도끼 이런거 업그레이드 좀 하러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물 한번 뜨고 이제 한숨 푹 자는 거 좋았어 아 네 이제 내일부터 이 작물들이 아주 쑥쑥 자라서 제 월급 통장에 아주 그냥 아름다운 액수 잔액을 남겨주게 될 겁니다 일단은 커피 두 잔 더 만들어주라고 하고 씨앗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좀 넣어놓으면 되죠 요정 씨앗 하나 수액 6개밖에 안 남았네요 거참 아니야 9시잖아요 영상 시간도 지금 좀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늦긴 했는데 광산으로 가서 간단하게 동굴 단군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 여기는 아니고 어 한 20층? 아 이거 생각 좀 하고 찍을걸 어떻게 생각을 하나도 안하고 찍어가지고 귀신같이 이상한 데로만 오네요 여기에 이제 통해서 동굴 단군이 확률적으로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있다 네 비었구요 야 근데 여긴 정말 평화롭네요 사막에 있는 거기는 진짜 그냥 어우 네 샤앙 하는 소리 들리면서 몬스터 막 날아와가지고 진짜 예 겁나 세게 때리고 뭐 가고 그러는데 개 한마리랑 콩알탄 하나 나왔고요 뭐 내려갈 길은 또 따로 있네요 나무 다섯 개 나무 다섯 개 나무를 되게 많이 주네 아이고 참 지금은 나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한데 여기에서 돌 네 파리 한 마리 날아오시고 있고요 근데 날아오는 거 맞지 않냐? 아 여기 있구나? 오케이 음... 일단은 네 지금 2시 되면은 그거 돈 나가니까 쓰러져가... 캐릭터가 쓰러져가지고 이게 돈 나가게 돼 있어가지고 어허... 한 1시에는 집에 좀 돌아가고 싶은데 아니고 야 당근 하나만 주자 당근 하나만 어? 아니 왜 이렇게 당근이 없어? 지금 몬스터들이 뭐 다 집어먹고 그랬어? 아니... 아이고 진짜... 아니 당근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싫어? 일단 떠나 그다음에 내려가서 자 잘 집어보자 25층 25층에 내려간 다음에 여기에서... 어... 일단 조금 이따 1시에요 아이씨 어우 벌렛대 어우 벌레벌레 음... 네 약간 잘못 잡은 느낌이네요 아아 실수 그럼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집구석에 들어가서 그냥 빨리 입을 덮고 내일을 준비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시 20분이여갖고 체력이 좀 개판나긴 할건데 어차피 내일은 그냥... 광산 들어가서 간단하게 통 좀 부수다가 뭐 잘 예정이라 그렇게 체력이 많이 필요하진 않을거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구요 네 가을 첫날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만나보는 걸로 할게요